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박TV 장순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곧 2024년도가 되죠 2024년도에는 몇 년생부터 숙박업소 혼숙출입이 가능한지 그리고 생일이 지나야 되는지 안 지나야 되는지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여쭤보시는데 미성년자가 숙박 어플로 예약을 하고 만약에 방문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바로 2005년생부터 숙박업소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생일이 지나야 되는지 생일이 안 지나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생일은 지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숙박업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해서 미성년자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제2조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2024년도에는 2005년생이면 생일과 상관없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미성년자도 숙박 어플로 예약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면 미성년자도 돈을 당당하게 내고 어플로 숙박업소를 방문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천원을 냈으면 새우깡 한 봉지를 달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숙박 어플로 예약을 하실 때 보면 우리가 보통 필수 동의 약관에 보시면 그냥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총 4가지가 있는데 아마 이용규약, 그 다음에 환불정책, 제3자 동의, 정보 동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안에 뭐가 있냐면 환불정책 안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환불도 못하고 입실도 안 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숙박업소 예약을 하고 프론트에 가서 내가 지금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다 하지만 내가 지금 어플로 먼저 예약을 했으니 방을 먼저 달라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예약한 걸 정보를 들고 와서 예약을 했는데 방을 달라 그러면 숙박업소 입장에서는 미성년자가 출입을 했을 때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민감하게 검사를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약을 하고 내가 찾아갔다 그러면 환불도 못 받고 객실도 이용을 못하는 이런 낭패를 겪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분이 예약을 하고 간다고 해서 객실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말씀 반드시 드립니다 가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여행을 동성친구랑 같이 가는데 여행을 가는데 숙박업소를 이용해야 되는데 미성년자라서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 숙박업소에서는 동성이 들어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2학년 여자친구라고 생각해볼게요 여자 둘이 들어갔어요 근데 숙박업소가 프론트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남자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혼숙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모든 미성년자를 출입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혼숙 금지가 아니라 숙박업소 보면 미성년자 출입 금지라고 돼 있죠 그게 다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라고 숙박업소를 묵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사전에 그 숙박업소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사정을 먼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으면 서류를 지참하셔가지고 가시면 그런 부분들은 합의가 됐다 사전에 합의가 됐다라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가 되면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다 지참을 한다라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니 그냥 부모님 동의서 그냥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요구하는 서류는 숙박업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숙박업소와 합의를 하시고 그 서류를 가지고 직접 가시는 게 합의 하에 가시는 게 가장 안전하게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용하셔야 된다면 숙박업소에 사전에 연락하셔서 동의를 얻으신 다음에 서류를 지참하셔서 이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4년도에는 05년생부터 가능하시고 생일은 지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춘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